그 집 주변에 나무가 무지 많아요. 얼마나 많길래. 꽃을 좋아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갖다 심었어요. 그 남편분이 풍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나무로 덮였어요.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. 이쪽 안쪽으로 보면. 묘맥이 많네. 어서오세요. 뭐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. 청년 이장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계속 저한테 청년 이장님이장. 잘 어울린다 청년 이장. 그럼 지금 놔둘고 하신 게 전지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? 전지도 해야 되지만 이 밑에 잡초들이 자라서 이렇게 못 잘라줘가지고. 지금 잡초하고 나무가 막 뒤엉켰네. 그런데 아버지가 편차하시더라고요? 네. 그럼 몸이 안 좋으셔요. 언제 언제 그러신 거예요? 오래됐어요. 혼자서 마을 일, 집안 일, 병간호 뭐 다 하는 거예요? 그냥 일을 못 하시니까 혼자 많이 하죠 제가. 정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어두워서 할 수가 없고 필요 없는 나무는 뽑아서 제거를 해달라고. 해주시면 돼요. 나무를 사람이 뽑을 수는 없어. 그러니까 제가 포크레인을 가져올 테니까. 여기 이건 다 뽑을 거예요 이거. 아 이건 다 뽑고? 이쪽으론 내비두고. 저건 내비두고? 짠맨 거는 안 뽑을 거예요. 하얀 끈 매놓은 거 이거. 뭐 백당 꽃나무라든가 이런 건 떼죽나무. 다 꽃나무예요? 어 꽃나무고. 야 벌써 포크레인 소리가 딱 들리네. 설마 이러고 부른다고? 야 출리 양산이다 너. 우와 우와. 와 힘이. 머리를 차려 그냥. 이야. 야 근데 기술자네 기술자네. 우리 이장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어. 굴착기를 오래 하실대요. 아 어쩐지. 가운데를 어떻게 여기 딱 가운데를 쏙 뽑나 이거죠. 기술이 대단하십니다. 40년. 아 포크레인 40년이에요? 아니 뒤에서 보다가 칭찬 한번 해드려야겠다는 생각해서 들어온 거예요. 대단하십니다. 이야. 어머니. 혹시 댁에 전기톱이나 뭐 이렇게 톱 있어요? 있어요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오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. 형님. 어 이거네. 형 이거 솔직히 제가 들 수 있는데 이거도 들으면 덜 죽거든요. 오 그래 무겁다. 어 무겁네. 생각보다. 아우 좋다 좋다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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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생이야 가자. 파생이 왔습니다. 파생이 왔어요. 자 파생이 갑니다. 음. 아홍. 왔어. 아홍. 으아홍. 어홍은. 되게 통필은 매웠네. 진짜 잘한다.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